케일은 슈퍼푸드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이 케일과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거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음식들이 있죠. 오늘은 케일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10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케일, 유제품. 케일과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을 함께 섭취하면 칼심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케일에 포함된 수산이 칼슘과 결합해 불용성 복합체를 형성하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우리 몸이 칼슘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케일과 유제품의 조합은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내 박테리아의 균형을 무너뜨려 소화 불량,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죠. 심한 경우 영양결핍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2. 철분이 풍부한 식품. 케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 철분 흡수를 돕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케일과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케일에 포함된 수산이 철분과 결합해 불용성 복합체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 몸이 철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빈혈이 있거나 철분 부족이 우려되는 사람들은 케일과 철분이 풍부한 식품을 함께 먹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3. 요오드가 풍부한 해산물. 케일은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케일에 포함된 글루코신올레이트라는 성분이 요오드와 경쟁하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피로, 체중 증가, 우울증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4. 고지방 식품. 케일과 기름진 음식을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과 복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케일의 섬유질과 지방이 만나면 소화가 더뎌지기 때문이죠. 더 큰 문제는 영양소 흡수에 있습니다. 케일에 풍부한 비타민 K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하지만 고지방 식품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비타민 K의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이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5. 카페인이 든 음료.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와 케일을 함께 섭취하면 철분 흡수가 방해됩니다. 카페인이 철분과 결합해 흡수를 막기 때문이죠. 또한 카페인은 케일의 풍부한 칼슘의 흡수도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뼈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이나 노인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6. 단백질 보충제. 케일과 단백질 보충제를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케일에 포함된 섬유질이 단백질과 결합해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이는 운동 효과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근육 생성과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보디빌더나 운동 선수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7.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케일과 오렌지, 키위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함께 먹으면 오히려 비타민C의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케일에 포함된 수산이 비타민C와 결합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면역력 저하, 피로감 증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감기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8. 복물륙. 케일과 밀보리, 귀리 같은 곡물을 함께 먹으면 아연의 흡수가 방해됩니다. 케일에 포함된 피트산이 아연과 결합해 흡수를 막기 때문이죠. 아연은 면역기능, 상처치육, 단백질 합성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면역력 저하, 피부 문제, 성장 지연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9. 알코올. 케일과 술을 함께 마시면 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케일에 포함된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알코올과 만나면 간의 독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알코올은 케일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비타민B군의 흡수를 막아 피로감, 집중력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0. 고연분 식품. 케일과 짠 음식을 함께 먹으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케일에 포함된 칼륨이 나트륨의 배출을 돕지만 고연분 식품과 함께 먹으면 이 효과가 무력화되기 때문이죠. 또한 고연분 식품은 케일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칼슘과 마그네슘의 흡수를 막아 근육경련, 골다공증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케일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10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케일의 숨겨진 위험성에 대해 더 알아볼까요? 케일은 농약이 많이 사용되는 작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일반 케일을 섭취할 경우 농약 중독에 위험이 있습니다. 유기농 케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지만 이 역시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케일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케일 섭취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케일의 글루코신올레이트 성분은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다 섭취 시 갑상선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케일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케일은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다양한 채소와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균형을 맞출 수 있고 특정 영양소의 과다 섭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케일을 조리할 때는 살짝 데치거나 찌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옥살산과 같은 유해 성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조리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케일 주스를 만들 때는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갈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균형도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을 너무 많이 넣으면 당 섭취량이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케일은 분명 영양가가 높은 채소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듯 과유불급입니다. 적당량을 섭취하고 앞서 언급한 음식들과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한다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케일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보를 잘 활용해 더욱 건강한 식단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과도 이 정보를 공유해 보는 건 어떨까요? 건강한 식습관은 우리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케일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들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